안녕하세요. 소아청소형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어?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간혹 소아과에 나타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피부에 이상한 것이 생겨서 병원에 와서 보여주려고 하니까 갑자기 안 보여서 여기저기를 뒤져보게 되는 병, 이런 경우는 대개 두드러기입니다. 오늘은 두드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두드러기 양상과 원인, 치료, 예방법과 응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두드러기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평생 몇 번씩은 경험하게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드러기 정상입니다. 두드러기는 피부가 약간 붉게 변하고 둥글게 부풀어 오르면서 가렵고 안쪽은 약간 창백한 색깔을 띄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사진은 두드러기의 사진입니다. 보시고 참고를 하십시오. 두드러기는 불과 몇십 분에서 몇 시간 내에 생겼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곳에 생기기도 합니다. 두드러기는 일단 생긴 것이 오래 가더라도 같은 곳에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고 뭐뭐히 다른 곳으로 돌아가면서 생깁니다. 만일 한 곳에서 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는 두드러기 아닌 다른 질병을 의심해야 할 정도입니다. 몸의 일부에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심한 경우는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드러기의 원인은 알레르기가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힘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을 먹어 생기기도 하고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에 피부가 닿아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들이 알레르기를 잘 일으킬 수 있는데 땅콩 호두 같은 견과류와 계란 흰자, 우유, 조개 종류와 깨 종류를 처음 먹일 때는 이상 반응을 잘 확인하고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에 걸려도 생길 수 있고요. 병을 치료하려고 먹는 약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생겼다고 약 때문에 생겼다고 함부로 추정해서도 곤란합니다. 감기처럼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 되어서도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치료 중 약을 먹고 몸에 두드러기가 의심되는 것이 생긴 경우 진료한 의사에게 보여서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나 벌레에 물렸어도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고요. 자극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 차가운 곳에 노출되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드러기는 원인이 없어지면 대개 금방 좋아지지만 6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만성 두드러기라 부를 정도로 장기간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물 알레르기나 약물 알레르기 같은 것은 원인이 되는 것을 중단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고 계속 먹지 않는 한 만성으로 지속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두드러기가 생긴 경우 원인이 무엇일까 알고 싶어하는 부모들은 많지만 두드러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두드러기가 생기면 최근에 먹은 음식이나 약을 잘 기록해 둬야 나중에라도 원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도 두드러기만 생기면 식중독이라고 생각하는 어르신도 있지만 요즘은 식중독이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두드러기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두드러기는 겁나 보여도 그 자체는 전문생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교에 다녀도 상관없고 일상생활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아주 심해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라면 다른 이야기겠죠. 두드러기를 치료하는 방법은 원인이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인이 밝혀진 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초기 치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드러기가 생긴 경우는 일단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서 진단이 붙은 후 항히스타민제 계통의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약을 먹고 난 후 원인을 밝힐 수 있으면 원인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이나 약이 원인이라면 그것을 먹지 않으면 되고 애완 동물이 원인인 경우는 그 애완 동물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과 접촉에 생긴 두드러기는 비눗물로 그 부위를 잘 씻고 물로 충분히 헹궈줘야 합니다. 심하게 가려워하는 경우는 두드러기 부위에 찬물찜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만일 찬것에 의해서 생기는 두드러기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찬것에 생기는데 찬물로 찜질하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두드러기가 생긴 경우는 소아청소년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히스타민제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약인데 두드러기의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약을 먹으면 병변을 가라앉혀주고요. 가려운 것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두드러기가 심한 경우는 다른 치료도 같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다니시면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약을 먹는 도중에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다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드러기란 것은 반복해서 생기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대수립지 않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간혹 위험하게 돌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드러기가 생기면 항상 주의는 해야 됩니다. 만일 두드러기가 생긴 아이가 목소리가 변하거나 기침을 하면서 숨쉬기 힘들어하거나 침을 흘리면서 삼키는 데 문제가 있거나 갑자기 말이 느려지면서 의식이 오락가락하거나 기절한 경우는 바로 119를 부르거나 응급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특히 땅콩, 견과류, 생선, 조개 등에 의해서 위험한 두드러기가 생긴 적이 있던 아이들은 학교나 어린이집에서도 이들의 음식을 먹지 않게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응급키트를 준비하시고 에피네플린이란 주사약을 항상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드러기는 아주 흔한 병이지만 드물게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